조이시트의 대안주로 두 가지 종목을 한 번씩 가지고 오셨는데요. 일단은 결국에는 P2입니다. 서머너즈와의 기관으로 컴투스를 한 분이 대안주로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카카오게임즈를 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렸듯이 P2입니다. 요즘 게임 회사들이 전부 다 P2이 하겠다, NFT 하겠다라고 전부 다 계획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잘 될 걸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은 각각 컴투스와 카카오게임즈 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 컴투스부터 좀 볼까요? P2이 한다고 그러면서 피말리는 경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컴투스의 서머너즈워가 P2이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가능할 거로 바라보고 있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특히 지금 일단 서머너즈워를 할 때... 당황 되셨나요? 지금 얘기 드리려고요. 가장 구매력이 높은 30대 이상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게임하다가 같이 서머너즈가 같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 편이 지면 화나죠. 맞결제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구매력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게임이 가장 인기 있는 게 북미나 유럽 쪽에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의 75%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게 되면 특히 북미, 유럽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위메이들을 비롯해서 P2E 게임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미르포 같은 경우도 동남아 쪽 그리고 또 중남미 쪽에서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오히려 북미나 유럽 쪽에서 강점을 갖고 안고 있다고 하게 되면 훨씬 더 어떤 계층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1분기에서 한 2, 3분기 쪽에서는 글로벌 출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은 높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컴투버스죠. 이쪽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가상 오피스로 출발을 하는데 여기서 회사들이 입주하게 되겠죠. 가상 도시에 가상 회사들이 입주를 하면서 여기서 임차 수수료, 즉 저희가 사무실 보증금 내고 임차료 받듯이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수수료로 나올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떤 엔터나 커머스 같이 또 길거리 가다가 광고판이 있겠다. 그러면 거기서 광고를 거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받겠죠. 이런 쪽도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다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C2X가 이제 며칠 전에 보여주면서 가상화폐 시스템 확인됐다고 보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토큰 경제로 들어간다고 보여지는데 위직 스튜디오까지도 또 협업을 할 수 있겠다고 보여지게 되면 올해 영업액이 1,200억 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7%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한 1,600억 대, 한 25%대 늘어나는 모습들로 보여지게 되면 기존의 서머너즈 워의 강력한 힘을 이제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P2E와 메타버스와 토큰 경제까지 이렇게 버무러지는 환경이 지금 잘 갖춰져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컴투수를 확인해봤고 이번에 카카오게임즈를 정태근 팀장님은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게임이 나와봐야 이건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임이 성공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매력 파워는 30대가 아니고 40대, 50대거든요. 린저씨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린저씨를 누가 잘 꼬시느냐 그게 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게임즈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엉뚱한 얘기를 드리면 복합 쇼핑몰. 최근에 더현대 서울 같은 복합 쇼핑몰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필드 같이. 그런데 이걸 만든 이유는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라는 거거든요. 구성을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아마 P2E 게임 같은 경우도 그런 복합 쇼핑몰 같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게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성공할지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회사 프렌즈게임즈를 통해서 NFT 거래소를 현재 개발 중이고요. 그러면서 여기에다 골프, 티타임, 예약권, 연지, 게임 아이템, 아이돌, 팬아트 같은 것들을 소위 말하는 디지털 자산화, NFT화 시켜서 거래를 할 예정인데.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또 환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가상화폐, 보라코인 기반 NFT, P2E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자체적으로 만들 예정인데. 이게 어찌 보면 복합 쇼핑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먹을 거, 즐길 거리 그리고 소비를 예약해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카카오게임즈가 지금 만들고 있는 P2E 생태계가 복합 쇼핑몰과 상당히 닮아있다는 점을 보게 되면 가능성 측면에서는 있을 것 같아요.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게임이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에서는 NC소프트였고 그리고 모바일 넘어가서는 아시겠지만 컴투스라든지 썬데이토즈였거든요. 그래서 P2E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펄어비스에 도케이비 트레일러 영상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선풍적인 어떤 할 이슈가 됐었는데. 펄어비스가 가져갈지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게임즈가 가져갈지 아니면 컴퓨터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나와봐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복합 쇼핑몰을 잘 벤치마킹한 P2E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결국에는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합니다. 이런 메타버스와 P2E와 가상화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생태계를 잘 갖추는 회사가 결국에는 승자가 될 것이다. 김민수 대표님 컴투스라고 보신 거고 정태근 팀장님 카카오게임즈가 유리하다고 보신 겁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카카오게임즈 최근에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지난주죠. 지난주 갑자기 급등이 나왔는데 서두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적 상승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정도 밴드 제시하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 목표가인 8만 3천 원 정도. 그리고 손재가는 6만 8천 5백 원 정도 보시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 일단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또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카카오게임즈가 지난주 금요일에 거의 10% 넘게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번 주도 이어갈 수 있을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자, 컴투스도 좀 가격 전략 주시죠, 대표님. 네, 일단 지금 현재 가격이 딱 중요 저항권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여기를 안착을 해야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되 13만 4천 원대에서 다시 눌림목 나올 때는 관심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다시 직전 고점대 흐름의 중요 저항권을 보게 되면 약 한 15만 5천 원대 정도가 1차 목표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재가는 지난 저점대 이탈하는 12만 원대 정도를 순효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P2E 게임과 관련해서 게임즈들이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주 2개, 카카오게임즈와 컴투스까지 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게임즈 투자하실 때 조욱석가리기를 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그리고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게임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